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통삼겹 이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사갖고 왔어요 제가 팬에다가 한 번 더 구워 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쌈장 있고 초고추장 있고 머스타드 소스 있고요. 여기 청양고추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총각김치 있어요.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. 짠 김치 고추장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마카롱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. 닭다리 맛있다. 평소에 꾸덕꾸덕 고구마 아삭아삭 매콤한 고추냉이 바삭바삭 치즈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찹쌀떡 아삭아삭 매콤달콤달콤 맛있다 치즈볼 고춧가루 치즈소스 치즈볼 자 이렇게 너무 잘 먹었어요 아 머리가 죄송해요 자꾸 장갑 낀 손으로 머리 만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음 통삼겹이 훈제 통삼겹이 이런 맛이었군요 음 질기면 어떨까 되게 걱정했는데 하나도 질기지 않고 너무 부드럽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훈제향도 싹 나고 적절하게 비계까지 섞여 있어서 먹기 너무 좋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삼겹살이니까 기름기가 없을 순 없어요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